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무려 41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갈취당한 의사가 있습니다. 41억 보이스피싱 상상이 안 갔는데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글쎄요. 지금 금액이 4억도 아니고 41억인데요. 지난달에 의사 A씨가 서울중앙시검에 있는 검사라고 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하면 당신 계좌가 보이스피싱 자금 세탁용으로 사용이 돼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고소가 들어온 것만 해도 한 70여 건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정상 자금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카카오톡으로 진술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계좌 확인에 협조만 하게 된다면 구속이라든가 이것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상당히 심리적인 위축을 느꼈겠죠. 그래서 의사 A씨가 그쪽에서 보낸 위조된 구속영장이라든가 이 공문들을 보고 그러면 어떻게 협조를 하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보안 프로그램을 깔아라.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악성 앱이었습니다. 그걸 깔고 나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자기들이 사기를 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 형성이 되는데 한 달간 적금, 예금, 대출 그리고 가상자산 모두 다 피해를 본 뒤에야 이것이 보이스피싱이구나라고 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왜 그럼 그렇게 당했느냐 하면 자신의 동선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요. 구속영장이 무서워서 시키는 대로 했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피해액이 41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단일 사건 기준 공식적으로 역대 최대의 보이스피싱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좀 어이가 없네요. 사실 의사나 판사 소위 초에 엘리트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처음에 보이스피싱 의심이 됐다 그래도 41억이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이용을 당할 수 있을까. 그만큼 수법이 진흥화됐다는 얘기인데 대체 어떤 구체적인 수법이 동원된 겁니까? 1차적으로는 그동안의 피해 사실에 대해서 빨리 신고를 하지 못한 것은 뭐냐 하면 비밀을 유지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본인이 비밀을 유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를 못했고요. 또 특히 이제 약식 조사라든가 구속영장을 완전히 위조를 해가지고 그것을 보내니까 본인이 그 보안 프로그램을 깔았는데 그 보안 프로그램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냐면 강수강박. 강제로 수신하고 강제로 발신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피해자가 경찰이라든가 검찰 금감은 은행 어디에다가 전화를 건다 하더라도 바로 그 해당되는 범죄 조직이 받게 돼 있고. 또 그쪽에서 전화를 갖다가 피해자에게 한다더라도 거기에 있는 경찰, 검찰 이런 정상 기관들의 번호가 뜨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대출을 해가지고 실제 출금을 해서 이 명의가 범죄와 연관이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돈을 우리한테 주고 나면 확인하고 나면 돌려주겠다. 이런 수법을 썼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상당히 엘리트이고 많이 공부를 한 사람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이 되면 엘리트고 뭐고 없이 본인이 완전히 정신적 공황상태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모든 돈을 다 돌려준다라고 하는 말만 믿고 그렇게 다 돈을 빼서 자기 손으로 건너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피해를 갖다가 현재 당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거 한 발 떨어져서 보면 누가 봐도 보이스피싱인데요. 그렇죠. 참 뭔가 눈에 씬인다는 게 바로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보이스피싱 사건 처리 기준에 대해서 대폭 강화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개정이 됐습니까? 지금 방금 보도와 같이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 수법이 갈수록 고도화, 진흥화되고 심지어는 이런 엘리트 계층에 있는 사람들도 뒤통수를 맞는 그런 사항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는 관련되는 가담자들이 일반 사기죄에 해당이 돼가지고 가중처벌을 한다더라도 침격 15년을 넘지 못하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피해 규모라든가 양형 또는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보이스피싱 주도자에 대해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현금수거책이라든가 중계기 관리자 또 신규 범죄 가담 유형을 갖다가 추가적으로 분류를 하고 또 이 가담 유형별 사건 처리 기준을 갖다가 좀 더 세부화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이 보이스피싱이 최초의 신고가 된 게 2006년도였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닌데 그 이후에 피해액을 보게 되면 2017년도에 2,470억인데 지난해 피해액이 7,744억이에요. 5배 정도, 5년 사이에 3배 정도가 늘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 피해가 엄청 심각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관련 기관에서는 인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지금 실제로 구형이기 때문에 나중에 재판상에서 사법부에서 좀 엄한 처벌을 갖다가 내려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절대 이런 공공기관, 특히 검찰, 경찰은 전화에서 카톡으로 요구 안 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